이화영의 대북손금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이재명을 기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오늘 아침에 몇몇 언론에서 검찰 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가급적 빨리 기소를 한다. 이재명의 세 가지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 이재명의 방북을 위해서 쌍방울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제공을 했다. 그 다음 남북 교류법을 위반했다. 이게 정부에 신고를 하고 이렇게 교류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왜곡한 그래프 위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혐의로 검찰이 이재명을 소환하지 않고 구속영장도 치지 않고 청구하지 않고 이번 주 안으로 이재명을 기소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소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의 대북 송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해 9월에 이미 소환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9월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세 가지 혐의였습니다. 대북 송금 위증교사 백현동.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 가운데 위증교사는 인정이 된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가지는 다투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속영장을 어처구니없게 기각을 했습니다. 그때 소환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소환하지는 않겠다. 또 기소를 하겠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겠다. 이재명에 대해서 지난해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한 번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에서 막혔고 한 번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창훈 부장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법리상 논리적으로 보면 소환하지도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않겠다. 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으면 지금 민주당 사정으로 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기소하겠다라고 하는 혐의도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좀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검찰이 판단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달리해야 하느냐?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이화영의 판결문입니다. 이화영의 1심 판결문에 따라서 이재명을 소환해야 하고 구속영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화영의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이화영에 대해서 뇌물, 또 왜곡한 그래법 위반, 또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이 모두 혐의를 인정해서 9년 6개월 징역형을 때렸습니다. 이재명에게 이화영이 전체적으로 다 보고를 했고 이 대북사업은 또 김승태가 하는 말이 사업가인 김승태가 하는 말이 전체적으로 증거, 정황, 진술에서 인정할 만한 부분이 많다. 그래서 지금 이화영에 대해서 굉장히 선별적으로 입국한 대북송금도 그렇고 뇌물도 그렇고 굉장히 정밀하게 이게 증거,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이 재판부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에 대해서는 대북송금 부분은 이화영에 대해서는 왜곡한 그래법 위반입니다. 뇌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화영을 위해서 쌍방울이 지금 대북송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대북송금한 것이다. 이재명으로 넘어오게 되면 왜곡한 그래법 위반이 아니라 제3자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기소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 판결문에서 이화영이 이재명을 위해서 쌍방울 들어 이렇게 그 대가로, 방북의 대가로 300만 달러를 보내라. 이런 판결이 나왔고 명확한 판결이 나왔고 그 다음 지금 국회가 개원을 했는데 이재명이 민주당을, 민주당과 더불어 독재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인 독재당. 그래서 국민들에게 한번 이재명의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법 방해, 사법 방해 부분은 정밀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정이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음 달 7월 11일 김성태에 대한 1심 판결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또 한 번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8월이 되면 이재명의 위증교사 1심 판결이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정 변경에 따라서 이재명을 소환해야 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해야 한다. 이재명을 소환해야 하는 이유는 이재명에 대해서 추가 수사할 것은 없다 라고 검찰이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지난해 9월에 모두 조사를 했다. 그래도 이와영의 1심 판결이 확정적으로 나온 만큼 이재명에게 다시 한 번 더 방어권 이재명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검찰로서는 유리할 수 있다. 이재명에게 충분히 방어권을 보장을 해 준다. 정치적으로는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 짜고 지금 각보를 짜고 하는 겁니다. 그 당헌당규 개정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선 출마할 때까지 당대표를 연임한다. 지금 이재명은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오히려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에서 사정변경이 생길 경우에 당대표직을 계속 연임할 수 있다. 대선에 관련해서 이런 조항을 넣겠다라는 의결도 했습니다. 이런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이재명을 소환 한 번 하는 것, 검찰에 소환을 하면 정치적으로 민주당 이재명에게 타격을 가할 수가 있다. 전국의 국면 전환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검찰은 물론 이런 정치적인, 정무적인 것까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로서는 이재명에게 한 번 더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 그 차원에서 소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재명에 대해서 기소를 하게 될 텐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소의 세 가지 혐의입니다. 제3자 뇌물, 남북교류법 위반, 외국한 거래법 위반 여기 하나 더 첨가해야 합니다. 사법 방해입니다. 이와영의 증거인멸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도 이 대북선거 관련해서 각가지 지금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을 공격하고 간접적으로 이와영을 통해서 재판 지연을 꾀하고 사법 방해, 핫가지 사법 방해를 해왔습니다. 이게 이재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우리는 지금 미국과 달리 사법 방해 관련된 법안이 없습니다. 법률이 없습니다.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만 따로 떼내서 처벌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사법 방해, 전반적인 사법 방해 이걸 총정리해서 한 번 이 혐의로도 이재명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이 혐의도 기소에 넣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법 방해입니다. 증거인멸을 비롯한 사법 방해가 있을 때에는 구속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법 방해 이 혐의도 넣어야 한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사법 방해 혐의도 넣게 되고 또 하나 지금 이재명 독재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저 민주당,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한 번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을 구속시키는 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보자 국회에서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을 한 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목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의 혐의에 대해서 국회에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자세하게 국민들 앞에 이재명이 대북 선거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이재명이 어떤 사법 방해를 해왔는가 다시 한 번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 많은 지금 불신이 있고 이원석이 지금 민주당과 결을 같이 하고 있다. 이원석이 임기가 거의 끝났는데 그 전에라도 사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원석이 지금 이재명, 문재인, 조국 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많은 지금 의욕 또는 구체적인 은행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원석이 지금 임기 말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굳이 소환할 이유도 없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엄중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면서 이원석에 대한, 이원석의 태도에 대한 많은 불신이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번에 구속역장을 참고한다면 이원석이 이런 부분도 좀 명료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구속역장을 참고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재명의 이 사법방해를 이번 기소에 포함을 지켜야 하고 이 혐의를 이재명을 소환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의 사법방해를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는 이유는 오는 8월 예정이 되어 있는 위증교사 1심 판결입니다. 위증교사는 사법방해 이재명이 정면으로 사법방해를 한 혐의입니다. 이 1심 판결에서 적어도 1년 6개월, 2년 징역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재판부가 이 징역형을 때리면서 이재명을 법정 구속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을 법정 구속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재명의 사법방해, 이재명 소환 구속영장에 이어서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서 상세하게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물어보고 국민들에게도 설명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는 8월 이재명의 위증교사 1심 판결을 앞두고 검찰이 구형을 하게 될 겁니다. 검찰이 여기에 구형을 하면서 가장 무게를 실어야 할 것이, 중심에 둬야 할 것이 사법방해입니다. 이 위증교사 자체가 이재명이 정면으로 사법방해를 한 것입니다. 사법방해는 구속을 시키지 않으면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합니다. 사법방해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구속시켜서 수사하고 재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재명이 그동안 해온, 이재명 주회는 모두 지금 구속이 다 됐습니다. 이화영, 김용, 정진상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을 시켰는데 다시 풀려나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위증교사 1심 판결에서 검찰이 구형을 할 때 이재명의 사법방해에 대해서 모두 증거를 제시를 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구속수사, 이재명에 대한 구속재판을 요구해야 합니다. 땀방울의 대부선거와 관련해서 이화연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직력 9년 6개월에 선거된 것과 관련해서 이 재화 그대로 인결되어 있는 이재명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번 주에 기소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이재명을 기소할 것으로 보고 관련된 서류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기소를 할 때 구속기소할 것인가?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기소할 것인가? 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팩해서는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차가 지금 이화영이 직력 9년 6개월에 선거됐으면 이재명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직력이 선거될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필수적이다. 이런 것들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에 대한 특검을 하겠다 또는 검찰에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일부 평검사들이 부업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여기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금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체포 동의안이 넘어가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몸을 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은 이재명의 기소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이번 주 안에 기소를 하겠다 이렇게 보였는데 그러면 정광석과처럼 역장을 청구할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외영은 이미 이재명에게 17차례에 걸쳐서 이관권과 관련해서 보고를 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이외영도 이게 지금 사업이 잘 되면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의 방북 비호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하는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도 잘 진행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김성태가 이재명과 통화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잘 되면 쌍방울을 생각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500만 달러가 아니라 5천만 달러라도 베팅을 하라. 이렇게 말했다고 검찰은 그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만 달러가 아니라 5천만 달러라도 베팅을 하라. 그러면 쌍방울이 크게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것 같고. 그래서 이권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모두 17차례나 이화영의 보고를 받았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니까 지금 이재명이 범죄에 있는 건 너무나 또렷하고 사실상 이게 부지사가 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지사가 지사에 명령이 있어야만 하는 거고 그것도 지사가 전북적으로 밀어줘야만 지식이 있어야만 북한에 800만 달러 그야말로 100억 원을 보냈는데 이게 어떻게 부지사 혼자서 가능한 일인가. 안 되니까 온갖 폄훼했고 그 다음에 뭔가 검사로부터 회의가 있었다. 그래서 술판도 벌여줬다. 이렇게 하다가 아니니까 주가 조작한 대가로 돌려버렸다. 이런 걸 쓰고 있지만 이런 것들도 다 사법 방해로 보이는 것이고 지금부터 먹히지 않는 겁니다. 여론으로도 이런 주장들이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이재명이 그동안 많은 거짓말도 해왔고 또 사법 방해를 해왔다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술수 동작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북한의 800만 달러를 대답한 김성태의 진술과 그 당시 경기도의 대북사업 관련 문건 경기도 공무원과 쌍바울 임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이재명이 이 사건에 공범임을 입증하겠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마무리되어 있고 추가 조사 없이 조만간 기소할 것이다. 추가로 조사하지 않고 이번 주쯤에 기소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영장을 칠지 여부가 초비의 관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도 속보가 많이 뜰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은 경기지사 시절이었던 2019년부터 2020년에 김성태에게 대북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북한 측에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비용 등등 해서 800만 달러를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정한 등탁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주게 만든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이게 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재명은 이것만 보더라도 무기징역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경기지사 취임 이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평화부지사를 만들었고 이화영을 임명했는데 대북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차기 대선의 정치적 지반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재명이 2018년 9월 달에 문재인 정부 때 열렸던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서울시장과 관련된 경기도지사 여기는 갔는데 본인은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반국을 추진하게 된 이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국. 이게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서울시장과 함께 지금 그 당시에 안희정 이런 사람들이 갔을 때 본인은 가지 못했다. 그래서 검찰은 2019년 5월부터는 6개월 동안에 태풍기해복구협력 등을 위한 경기도 대표단 초청 요청 또는 민족협력사업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에게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달라 이렇게 하면서 4차례에 걸쳐서 시사직인이 찍힌 공문을 북한에 보냈던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6월 달에는 북한 측이 쌀 10만 톤 약 2천억 원 상당입니다. 쌀 10만 톤을 보내주면 7월 중에 방북이 가능하다고 답을 했고 곧보로 쌀 지은 약속을 담은 공문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북한에 방문하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어떤 비용이 들어도 괜찮다 이렇게 북한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북한도 이재명을 이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검찰이 이재명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재명이 쌍방울에 대북선건 관련 보고서를 받고 승인을 했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이재명은 작년 9월 달에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화영 씨가 나 몰래 독단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조폭 출신 부표의 기업가인 김성태를 전혀 모른다 또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이화영의 1심 판결 직전의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조장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특검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2018년 12월 달에 이화영이 김성태에게 500만 달러가 아니라 5천만 달러로도 베팅을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쌍방울을 크게 생각해주고 쌍방울을 키워주겠다 하는 식의 애파란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화영이가 쌍방울과 북한 속에 협약식에 참석하려고 출장서를 냈는데 그리고 그 기국에 김성태의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는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등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최종 결재자였던 이재명이 대북선건을 몰랐을 리가 없다 하는 것이 검찰의 입장입니다. 이화영도 검찰에서는 쌍방울의 대북 반국 비용 대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했다가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을 범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부인도 동원됐고 이재명의 핵심 측근들이 변호사들이 바뀌었다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작년 9월 달에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최소 17차례 대북사업 경과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2019년 7월 달에 이화영에게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고 있어서 시사님의 방북 비용까지 비즈니스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이런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고 이재명은 잘 진행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월 달에는 쌍방울이 중국에서 북한과 협약을 맺을 때 김성태에게 전화로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을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다는 질술도 했습니다. 그때 이화영이 이재명과 통화하고 난 뒤 바로 옆에 있던 김성태에게 바꿔줬다는 겁니다. 김성태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외치는 동영상도 확보됐습니다. 그게 쭉 불서가지고 그어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이재명의 행위는 무엇보다도 지금 확인이 됐고 증거가 됐고 이게 이화영의 재판에서도 판결문에 나와 있다. 그래서 이 판결문만 갖다 붙여도 이재명의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가 초밀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